징여 관련 법령으로 한번 가보죠 징여하고 관련된 것은 상속하고는 또 달라요 징여는 징여에 대해서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여자산에 대해서는 징여세를 부과한다고 이걸 딱 보는 순간 아마 기겁을 할 거예요 징여세는 어떤 것만 징여세를 물려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모가 준 것만 이렇게 징여세 물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완전 포괄주의해가지고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도 있어요 이익도 내가 무상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무상으로 넘겨주는 재산도 있고 이익도 있고 이익까지도 이것도 징여세산이에요 또 하나는 현재의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재의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그럼 내가 누군가에게 저렴하게 저렴하게 넘겨받으면서 추가적으로 이득을 보는 부분도 징여로 봐서 증여세를 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증여세를 내라고요? 그럼요 재산 치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이익도 증여세를 내라는 이야기예요 뭔 말이야 이거? 재산 치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해가지고 여기서 발생한 이익도 이런 것도 증여세를 또 물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이나 재산 치득 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재산 또는 이익 이거는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에게 내가 돈을 받았다고 했지만 확인이 안 된 거 자금 출처가 확인이 안 되면 그것도 배우자에게 뭐 한 걸로 보겠다 증여받은 걸로 봐서 증여세를 또 물려버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증여세 그냥 마음대로 뭐든지 꼬투리 잡아서 물리려고 맘만 먹으면 다 증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증여의제가 있어요 증여의제라는 것은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네요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이거 다 체크하지 마세요 이런 건 이건 일일이 증여사님들이 할 일이 아니니까 그냥 이런 것도 꼬투리 잡아서 전부 다 증여세 물리려고 맘만 먹으면 다 증여세를 물려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맘만 먹으면 다 증여로 봐서 너 이것도 증여 아니냐 너 이거 증여 아니냐 이렇게 해서 물려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3번은 조심하셔야 돼요 3번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10년 이내에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있네 그럼 증여를 만약에 내가 오늘 증여를 받았어 오늘 증여를 받고 동일한 사람한테 몇 년 안에 다시 증여를 받으면 10년 안에 증여를 받으면 그 금액과 내가 오늘 받은 걸 합산해서 다시 증여세를 재정산해야 돼요 아니 먼저 냈는데요 나 먼저 증여세 냈잖아요 그러면 10년 안에 다시 증여를 받으면 그때 다시 합쳐서 계산하되 이미 낸 세금은 빼고 나머지만 내시면 돼요 그래서 10년 안에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게 되면 금액을 합산하는데 그 금액이 천만 원이 넘어야만 합산이 돼요 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런데 오늘 증여받고 10년 안에 천만 원도 안 된 걸 증여받았을 때는 합산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이제 천만 원도 안 되는 거 합산 안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천만 원도 안 되는 거 봐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천만 원이 안 되는 건 봐주겠다는 이야기인가요? 10년이에요 10년 줄 때마다 천만 원이 아니고 10년 동안 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1년에? 100만 원도 안 돼요 이게 사실 그럼 한 달에 제가 한 50만 원씩 갖다 썼다고 생각해 봐요 한 달에 50만 원씩이면 1년이 얼마인가요? 600이에요 그럼 10년이면 6천이니까 그건 합산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돼요 천만 원 넘어버렸잖아요 10년 동안에서 천만 원 넘었잖아요 돼요 그거 만약에 갑자기 부모한테 제가 용돈을 한 달에 50만 원씩만 계속 받고 있었다 그럼 그거 10년 동안 천만 원이 넘었으니까 합산해서 다시 증여 쓸 정산하셔야 돼요 용돈도 증여예요 용돈도 증여예요 그래서 함부로 자녀들에게 용돈 많은 액수 용돈 주시면 안 돼요 그것도 증여예요 만약에 용돈을 줄 때는 반드시 대가를 뭔가를 치르게 하고 주셔야 돼요 용돈 줄 때는 예를 들어서 방 청소 한번 시키든지 설거지를 시키든지 차 세차를 시키든지 구두닦이를 시키든지 뭔가를 해가지고 돈을 줘야 돼 그러면 만약에 우리 집 세차를 하고 용돈을 10만 원 줬어 10만 원 줬으면 그거는 증여로 본다 증여로 안 본다 손세차 하면 얼마 정도가 합당한 금액인가요? 2만 원에서 3만 원 자 3만 원이라고 해봐요 손세차 하면 뭐 10만 원이요? 안 해봐서 그러죠 손세차 하면 세차를 하면 손세차를 하면 3만 원 정도 대략 3만 원 그러면 10만 원 줬으니까 3만 원 뺀 나머지 이득을 7만 원 더 받잖아요 그 나머지 7만 원은 증여로 받아서 증여세를 물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합당한 금액보다 더 많이 이득을 보면 더 많이 이득 본 건 증여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구두를 닦고 구두를 닦고 내가 오늘 5만 원을 줬어 자 그러면 구두는 통상적으로 구두 한 번 닦은 데 얼마 된다? 5천 원, 만 원, 5천 원밖에 안 돼요 그럼 만 원 쳤다고 봐요 만 원 쳐줬어 그럼 나머지 4만 원은 증여로 받아서 증여세를 또 물려버린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함부로 자녀들에게 돈을 함부로 막 주면 안 돼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함부로 받으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아니 받고 안 받았다면 돼요 뻥치면 돼요 그럴 때는 통장으로 절대 계좌이처로 받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계좌이처로 받으면 나중에 다른 조사하다가 걸리면 증여세 추징당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몇 년치를 뒤져버리겠다는 이야기인가요? 10년치 10년치를 뒤져가지고 그 금액이 얼마가 넘으면 증여세로 추징해버리겠다 천만 원이 넘었을 때는 다른 것하고 합쳐서 추징해버리니까 세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증여재산의 반환이라는 게 있어요 증여를 받고 나서 돌려줬을 때 어떻게 하냐? 금전, 돈, 돈을 증여받아가지고 증여받은 돈을 바로 돌려줬어 그러면 증여받은 돈을 돌려줬을 때는 시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가 돼요 받을 때도 과세, 돌려줘도 과세 그러면 제가 오늘 부모한테 1억을 증여받았어요 부모한테 현금 1억을 증여받았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현금 증여받고 나서 한 달 만에 그냥 1억 다시 보내드렸어 그러면 부모가 나한테 1억을 증여해서 내가 증여세를 물고 내가 또 부모에게 1억을 줬으니까 부모도 1억을 증여서 또 물어야 돼요 현금으로 증여했을 때는 돌려준다, 돌려주지 않는다 절대 돌려주시면 안 돼요 만약에 부모가 나에게 현금으로 증여했는데 그 증여받은 것을 다시 부모에게 넘겨주면 부모님도 또 증여세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돌려주시면 안 돼요 현금으로 받은 것은 받을 때 증여세 물고 돌려주면 또다시 증여세를 받으신 분이 또 물어야 돼요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런데 금전이 아닌 부동산으로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부동산으로 받았을 때는 3개월 안에 3개월, 증여세 신고가 3개월이니까 3개월 안에 돌려주면 내가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 대상이 아니에요 3개월 안에 3개월 안에 돌려주면 받았을 때 제외 받은 사람도 제외 그러면 증여받고 나서 만약에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면 받고 나서 증여세 부담이 생기면 몇 개월 안에 그냥 돌려줘 버리라는 얘기가 3개월 3개월 안에 돌려줘 버리면 줄 때 받을 때 둘 다 증여가 아니에요 그런데 3개월은 넘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날의 말일부터 6개월 내내 그러면 3개월은 넘고 3개월이 넘고 또 3개월이에요 지금 오늘 증여를 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12월 20일, 오늘이 6일 26일 날 증여를 받고 여기서부터 3개월 안에 제가 돌려주지 못하고 내년 5월 달에 돌려줬어 내년 5월 달에 돌려주면 3개월은 넘었는가 안 넘었는가 넘었죠 그러면 3개월이 넘고 거기서부터 또다시 3개월 넘었는가 안 넘었는가 안 넘었죠 그러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돌려줬을 때는 내가 받은 부분은 증여로 받아서 나는 증여세를 내야 돼요 내가 돌려줬으니까 부모님은 증여세 안 내도 돼 그래서 첫 번째로 증여받고 3개월 안에 다시 돌려줬을 때는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아무도 증여세를 안 내도 돼 그런데 증여받고 나서 3개월이 넘고 6개월 사이에 다시 내가 돌려줬을 때는 받은 부분은 나는 내야 돼 내가 3개월 넘어버렸으니까 나는 내야 되고 다시 부모한테 돌려주면 부모는 증여세를 안 내도 돼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세금을 안 내려면 몇 개월 사이에 돌려주라는 이야기인가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두 사람 다 증여세 안 내려면 몇 개월 사이에 돌려줘라 3개월 사이에 그런데 6개월이 넘어서 다시 돌려줬을 때는 나도 증여세를 내야 되고 받은 부모도 또 증여세를 또 내야 돼요 그래서 증여받고 6개월이 지났을 때는 돌려주면 세금이 나도 물고 부모도 물어야 되니까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6개월이 지나버렸을 때는 차라리 안 주는 게 나아요 그래서 증여세 부담이 돼가지고 도저히 세금 때문에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다 그럼 몇 개월 안에 그냥 돌려줘라 3개월 3개월 안에 돌려줘라 그게 반환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중개사 할 때 보면 누가 증여받고 반환하는 사람 받는가요? 안 받죠 반환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상식으로만 알고 계시고 혹시라도 증여세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받고 나서 3개월 안에 그냥 돌려주시면 증여세 문제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러면 돼요 비과세 같은 거 이거는 뭐 크게 없는데 어떤 게 있는가 5분 한번 봐보세요 5분 5분 참 이거 참 희한해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다음의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비과세 혜택 드리겠습니다 학자금이나 장학금 기타 이하 유사한 금품 학자금 학자금 학자금으로 지출한 것은 이거는 비과세라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축하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하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이제 디귿번만 디귿번번 한번 스스로 한번 결정해보세요 스스로 결정 혼수용품으로서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가 결혼하며 혼수용품으로 얼마의 금액을 챙겨주겠는가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얼마라고 생각하시는지 얼마까지는 줄 수 있는지 상관없어요 아들딸 구별하면 안 돼요 상속이나 증여는 무조건 아들딸 구별 없이 다 주셔야 돼요 자 얼마 얼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1억 또 2억 3억 천만 원 천만 원밖에 안 돼요 천억 천억이 아니고 여기서 사회 통념상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이거는 세무서장이 판단할 따름이에요 그냥 걸면 된다는 얘기에요 걸면 그냥 그 정도로 봐드릴게요 그럼 끝 대략 결혼할 때 혼수 비용으로 나가는 돈들 있잖아요 그 돈이 대략적으로 얼마 들어갔다 그러면 세금 추징 안 해요 그 정도는 그냥 봐드리겠다 많이 있는 사람 5억이나 10억을 줬다 그러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 그럼 그건 인정되는 거고 그냥 억지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세금 물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혼수용품으로 지출하는 것들은 전부 다 증여라는 이야기가 증여 아니라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그냥 막 줘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막 줘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막 줘도 줄 때 그때 퍼주라는 이야기에요 그때 줘라 나중에 주면 그때는 증여세 물려버리겠다 혼수용품을 사주라는 이야기에요 그건 상관없어요 혼수용품을 산 것은 너무 턱없이 막 100억 200억 막 이거 안 되죠 그거는 사회 통념상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사례 31번 사례로 한번 가보실까요 상속 재산을 상속인들이 법정 지분으로 등기 이전한 후에 등기가 됐네 등기한 후에 상속인들이 상속 받은 재산을 동생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여기서 뭘 봤냐면 등기한 후에 상속인들이 상속 받은 재산을 동생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됐으니까 이거는 뭘로 봐야 되고 증여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내셔야 돼요 증여세를 내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배울 때 이렇게 배웠잖아요 상속 개실이 속하는 날의 말일부터 몇 개월 안에 재분하라고 6개월 안에 재분할하고 상속 등기까지 끝내면 그때는 새로운 증여로 본다 안 본다 증여로 안 본다 안 본다고 그랬어요 6개월 안에 일단 협의 분할하고 등기까지 맞춰버리면 그거는 증여치득은 아닌 걸로 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법정 지분으로 등기 이전한 후에 상속인들이 상속 받은 재산을 동생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뭘로 본다는 얘기인가? 증여 일반적인 경우는 증여 일반적인 경우는 증여로 봐서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또 내셔야 됩니다 그래요 32번 사례로 가봐요 토지를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다가 아버지의 지분을 본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아버지와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가 아버지 지분을 나에게 넘겼어 그럼 이거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가요? 증여세 대상이 되는가요? 원칙은 부모와 자녀 간에는 무조건 증여 증여로 보고 대가관계가 입증이 되면 양도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증여로 보는데 실제로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줬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면 그때는 양도 확인이 안 되면 증여 이제 33번이요 시가 5억인 건물을 증여하라고 한다 갑은 건물에 은행 대출금 2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이 건물은 아들의 을에게 증여하면서 대출금도 아들 을에게 인수할 것을 조건을 하고 있다 이 경우에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요? 그랬어요 그러면 5억짜리를 증여할 때 2억은 채무를 인수하니까 이 중에서 2억은 뭘로 보고? 양도 나머지 3억은 증여 그래서 나눠서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 인수한 2억은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나머지 3억은 증여세를 물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여기 한 번 봐보세요 이게 34번 사례 부모님으로도 시가 3억 원의 아파트를 받았는데 은행 차익금 1억 정도 남아있는데 이는 자식인 본인이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증여세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3억 중에서 1억은 뭘로 보고? 양도 나머지 2억은 증여 나머지 2억은 증여 나머지 3억은 증여 내 제품은 수입ها 천천히 산거 林 엄마 흥 부담부층 부담부층에서 시가 3억짜리 아파트를 은행차익금 1억 정도 남아있는데 1억이 남아있는데 자식인 본인이 이거 1억을 상환하니까 1억은 양도로 보고 나머지 2억은 증여로 봐서 2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계산하시면 돼요 부담부 증여 계산하는 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부담부 증여 같은 경우는 35번 사례는 재산분할 청구로 가보죠 A씨는 결혼 후 20년 동안 남편의 뒷바라지와 자녀를 돌보아온 전업주부입니다 그러나 사정에 의해서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이혼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재산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의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되나요? 이거는 재산분할 청구로 해서 돌려받는 것은 내가 내 것을 돌려받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세는 내라겠던가요? 취득세 등기분에 대한 취득세만 낼 뿐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건 없습니다 이건 어떤 가지? 이것까지 증여세 내는 거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아버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아버지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드려야 하는지 만약 드리지 않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땅은 아버지 거예요 땅은 아버지 건데 위에다 건물을 짓고 살고 있어 증여세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토지 사용료 만약에 이게 남의 땅이었더라면 남의 땅이었더라면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가를 계산해 가지고 그의 상당한 액수를 증여받은 걸로 봐서 증여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땅을 내가 무상으로 이용하면 그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대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걸로 봐서 증여로 봐서 증여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37번으로 가보죠 갑은 10년 전에 토지를 5천만 원에 구입했는데 토지의 시세가 급등한 현재 시가 6억 원에 이어서 이를 양도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토지를 6억 원에 증여받고 바로 6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나요? 택도 없죠 배우자에게 증여했을 때는 몇 년 안에 팔았을 때 이제는 10년 내년부터는 10년 10년 안에 팔아버리면 취득 가격은 얼마로? 5천으로 계산되어 버리죠 5천으로 계산되니까 이런 경우는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거기는 지금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5년을 내년부터는 10년으로 써 놓으세요 2023년부터 10년 하고 쓰세요 오늘 배우는 현재까지는 5년인데 다음 주부터는 이게 10년으로 바뀌어요 이제 38번 사례로 가보죠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로 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 배우자한테 생활비를 받았어 생활비를 받으면 증여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생활비? 자 가보죠 그러나 봐보세요 그러나 봐보세요 원래는 증여 재산에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나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그 금액을 예금이나 적금하거나 토지, 주택, 주식을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증여세에 해당합니다 분명히 집에서 생활비로 받아놓고 그 돈을 주식에 투자했을 때는 그거는 생활비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내야 돼요 생활비를 다른 데 썼다가는 증여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생활비로 받았으면 생활비로만 쓰셔야지 다른 용도로 쓰시면 그것도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물려버리겠습니다 그래요 39번이에요 부모님의 치료비를 대납했다 그럼 부모님의 치료비를 내가 대신 납부하면 이건 증여로 보나요? 그랬어요 부모님의 치료비를 내가 대신 냈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건 증여 그러면 내가 부모한테 증여한 걸로 본다? 증여 안 한 걸로 본다? 이제 무조건 증여로 본다고 하려고 하죠 지금 이것도 달라져요 생활행편이 안 좋은 부모님의 치료비를 대납했을 때는 비과세대는 증여재산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부모님이 병원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자녀가 대신 지불했을 때는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능력이 있는데 자녀가 대신 병원비를 대납했으면 그거는 증여로 봐서 받으신 아버님이 증여세를 물어야 돼요 증여는 거니까 마음대로 증여세를 물려버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말만 세무새 주고 하니 꼬투리 잡으면 다 걸려요 재산 없다고 해도 부모님의 가진 통장에 잔고가 있잖아요 잔고가 있거나 또는 재산이 있으면 바로 그건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물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은 재산 있게 해야 되는 거 없게 만들어놔야 되는 거 없게 만들어놔야죠 그래야 노령연금도 받고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서 재산을 다 다시 넘겨야 돼요 자녀들한테 먼저 넘겨놓고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다 이래야 돼요 그리고 집에 근거가 있어요 근거에 현금도 놓고 현금에서 빼다 쓰시고 그건 모를 일이죠 그거는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치료비를 대납하더라도 부모님의 능력이 안 되면 증여가 아니고 능력이 되는데 내가 부담했을 때는 증여고 그럼 능력된 부모님의 치료비는 절대로 대준다 안 대준다 안 대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아니 부모님이 알아서 결제할 능력인데 왜 내가 그걸 내요 잘못 내면 부모님이 증여서 내는데 증여서 내시라고요 이렇게 따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치사해서 내가 내려난다 그러고는 말 거예요 아마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증여라는 건 알고는 계셔야 돼요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병원비가 적은 돈이 아니라 큰 돈이 나왔을 때 병원비가 큰 돈이 나왔을 때 자녀가 그 병원비를 지불했을 때는 그때는 그 부모님이 능력이 안 된 상태라면 넘어가는데 능력이 되는데도 자녀가 내줬다 그러면 그건 증여로 봐서 증여서의 추징 사유가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제 여기 나왔네요 혼수용품으로 전세 보증금을 주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증여 재산에 해당하나요? 거기에 끄떡끄떡 하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가보죠 자 가보세요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되지만 혼수용품으로 전세 보증금을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 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랬어요 혼수용품을 사주는 것은 신원살림에서 용품을 사주는 것은 비과세가 되지만 전세 보증금을 주는 건 그건 증여예요 재산이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무조건 결혼하면 좋은 물품을 막 사주라는 이야기예요 냉장고도 고급으로 사주고 텔레비전도 막아주고 엄청 큰 거 병면 있는 거 다 큰 거 사주고 별것 별것 다 해주고 그런데 보증금만 넘겨주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혼수용품을 결제할 때 그때 돈으로 몽땅 줘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보증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41번 사례로 가봐요 자녀가 부모 명의로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대금을 자녀가 지급해 오다가 자녀 명의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부모 명의로 분양권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자녀가 계속 돈을 입금하고 오다가 부모 앞으로 돼 있는 것을 자녀 앞으로 명의를 바꿨어 그럼 이건 증여가 된다 안 된다 상황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여기도 가보죠 편의상 부모 명의로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 대금을 자녀 대금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가 자녀 명의인 분양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경우는 있어요 나는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 부모만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부모만 신청할 수 있는데 부모가 신청해 가지고 당첨을 받아서 그걸 자녀에게 넘겨주는 것은 증여예요 그건 증여예요 그래서 자녀는 거기에 분양 계약을 신청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신청 안 되는데 부모는 대상자예요 부모는 대상자여 가지고 부모가 신청해서 당첨을 받고 그걸 자녀에게 넘겨주는 건 이건 증여에 해당합니다 그래요 분양권 공동명의로 가보죠 자녀가 부모 명의로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대금을 자녀가 지급해 오다가 자녀와 부모 공동명의로 전환시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한 사람 명의로 된 걸 공동명의로 바꾸면 나머지 2분의 1의 지분에 대해서는 뭐 한 걸로 본다? 증여한 걸로 보고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증여세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이때 대출금이 승계되면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해당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넘길 때 2분의 1을 넘길 때 시세가 지금 내가 이만큼 돈을 지불했어 오늘까지 해서 1억을 지불했어 그런데 오늘 판다 가면 2억을 받을 수 있네 그럼 피가 얼마 붙었는가? 1억 그러면 나머지 그 피에 대해서는 내가 부모에게 공짜로 준 걸로 봐서 증여 그건 증여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거 돈 받고 팔았으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될 일이 생겨요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사망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내가 받았어 그러면 사망하시면서 이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내가 증여를 받았어 그러면 이게 상속이 되겠죠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며 내가 다 받아가지고 받은 것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다시 나눠주면 이거는 증여재산에 포함하겠는가? 증여재산 아니라고 봐야 된가? 내가 받았어 이렇게 이걸 내가 다 받았어 이렇게 이만큼을 제가 다 상속을 받아놓고 이 중에 하나를 유류분 권리자에게 넘겨줬어 넘겨주니까 이 부분은 이거는 내가 그 사람에게 증여한 걸로 봐야 된가? 상속재산의 분배로 봐야 된가? 상속재산의 분배로 보는 거예요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당초 상속재산을 그냥 나누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피상속인의 증여에 가여 재산을 받은 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그러면 증여가 없었던 걸 본다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상속재산을 그냥 나눈 걸로 보는 거지 이런 것까지 증여세를 물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44번 사례로 가보죠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돈은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받는 위자료는 증여재산에 포함하나요? 자 위자료 이혼하면서 위자료 쪽으로 받은 것은 위자료는 증여재산이다 증여재산 아니다 위자료 증여 아니에요 이건 어떤 거냐면 세법에서 세금을 안 물리는 것 딱 하나 있어요 세법에서 세금을 안 물리는 것은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 내 신체적인 상해를 입어서 받는 돈은 절대 세금을 안 물려요 몸 다쳐서 물리는 거예요 몸 다쳐서 내 몸이 다쳐서 내가 받는 돈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세금을 물리지 않아요 그래서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건 증여재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자료는 이건 증여재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세금을 아예 물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받을 때는 무조건 네가 잘못했으니까 나 네 자료에 이 자료 청구해서 받아가면 돼요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45번 지문이에요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치인이 동시에 사망해요 보험 납입한 사람하고 수령한 사람이 동시에 사망해요 보험료 불입자에 대한 상속 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보험료 수치인, 보험금을 받을 사람 있죠 동시에 사망해서 보험료 불입자에게 대한 상속 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이건 보험금 수치인 있죠 이 사람이 받을 돈인데 이 사람도 같이 사망해버렸잖아요 같이 사망했으니까 받을 사람이 상속 재산에 속해서 지금 상속을 받아간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증여한 걸로 보겠냐 이거예요 아니겠죠 자 한번 가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가 봐요 보험금 수치인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지 않습니다 그랬네요 보험금 수치한 사람이 그 사람도 같이 사망했더라도 그 사람 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봐서 다시 그 부분은 세금을 물리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은 4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증여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 증여 시기는 언제인가요 증여 목적으로 증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했으면 계좌 개설했을 때가 되는지 입금했을 때가 되는지 입금 잠깐 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입금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렇죠 원래는 입금했을 때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입금 시점에 타인이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나 단순히 예금 계좌로 예치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 돈을 뭐 할 때 증여받은 걸로 본다 인출 인출했을 때 그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한 날이 증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통장에다 입금을 시켜주면 증여가 되는데 그 상황을 잘 몰랐을 때 그걸 잘 확인이 안 되거나 그러면 그 통장 주인이 그 통장에 있는 돈을 빼내가지고 내가 인출했을 때 사용한 인출 빼냈을 때 이때를 증여 날짜로 보고 증여서 신고 날짜를 잡을 때 통장에 입금한 날이 원칙인데 그게 확인하기가 좀 힘들면 돈을 그 사람이 빼갔을 때 빼냈을 때 그때를 증여받은 시점으로 봐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47번 사례로 가보죠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했을 경우에도 증여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나요 그러면 제가 수업시간에 계속 말했죠 배우자가 내야 될 세금을 상대 배우자가 대신 내주면 그건 내가 배우자에게 뭐 한 걸로 봐서 증여한 걸로 봐서 다시 증여세가 나오니까 절대 내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제가 자녀에게 증여를 했어 자녀가 세금 낼 능력이 안 되니까 그 세금을 내가 또 내줬어 그럼 그 세금까지도 뭐 한 걸로 보는 건 증여로 보는 거예요 그 세금까지도 증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금까지도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내셔야 돼요 복잡해져요 이렇게 되면 큰 돈이면 계속 재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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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증하고 세금 나오면 그만큼 또 증여 그만큼 증여하니까 세금이 엄청 불어버려요 아주 많이 불어버리네요 48번 사례로 가봐요 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 의무를 제3자가 인수하여 부동산 등으로 대물 변제한 경우에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 의무를 양수한 사람의 돈을 제3자가 인수하여 부동산 등으로 대물 변제한 경우 대신 내줬을 때 그 사람이 제3자가 인수하여 부동산으로 대신 변제했으면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내가 이 사람이 내야 될 돈을 내가 대신 내가 대신 제3자가 대신 인수해서 부동산으로 대신 물건으로 줬어요 내가 돈 주는 게 아니라 부동산 대신 줘버렸어 그럼 뭐 한 걸로 보는 거예요 증여로 보는 건지 양도로 보는 건지 가보죠 이런 경우는 내가 대물 변제라겠으니까 대물 변제라겠으니까 제3자는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으며 양수자는 양수대금 변제로 인한 이익의 상당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면 양수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내야 될 돈을 제3자가 대신 내줬으니까 제3자는 양수자에게 뭐 한 걸로 보고 증여한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증여세를 내고 제3자는 그 자기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물건으로 줬으니까 나는 그 물건을 양도한 걸로 봐서 이 사람은 또 양도세를 내고 이 사람은 양도세 이 사람은 증여세 상담할 때 상당히 증여세 이런 분석을 할 때 일일이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씩 하나씩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양수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내야 될 돈을 제3자가 대신 내줬으니까 그만큼 증여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혜택을 봤으니까 그런데 제3자는 자기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대물로 넘겼으니까 이거는 매매한 걸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다시 물으셔야 돼요 주택을 무상 사용하고 있네 타인 소유의 당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의 주택을 내가 무상으로 쓰고 있으면 나는 증여세를 내야 되겠는가 안 내야 되겠는가 무상으로 쓰고 있어요 다른 사람 집을 내가 공짜로 쓰고 있다니까 내야죠 당연히 원칙적으로 무상 사용 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는 그 다음부터 봐보세요 타인인 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집주인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 그때는 증여가 아닌데 집주인 없이 내가 혼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거는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물으실 수도 있어요 납세 의무자로 가보죠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에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납세 의무를 지게 돼 있어요 언제나 증여세는 받은 사람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만 납세 의무를 집니다 사례 50번만 가보세요 A씨는 아들에게 땅을 증여하여 증여세가 2천만 원이 과세되었으나 아들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대신 증여세를 내주었어요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당연하죠 능력이 안 되면 아들이 받으면 안 돼요 만약에 받았으면 이 2천만 원까지 포함해서 이 땅을 증여할 때 땅값에다 2천만 원까지 포함해서 다시 증여세를 정산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다시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거 관할관청은 증여세는 준 사람 입장이라고 했는가? 받은 사람 입장이라고 했는가? 받은 사람 받은 사람 입장이니까 수중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시면 돼요 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증여재산 공제라고 있는데 이 증여재산 공제는 이거는 잘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증여재산 공제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증여할 때 동일한 사람에게 증여할 때는 몇 년 동안 증여한 걸 다 합쳐서 공제해 줘야 되고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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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할 때마다 공제가 아니에요 동일한 사람에게 계속 반복으로 증여했을 때는 10년 동안 증여한 것을 하나로 합쳐서 계산하시면 돼요 10년치를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현재 그럼 여기서 이런 게 있네요 계부, 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한도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계부, 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해도 이것도 그냥 자녀하고 동일하게 5천 미성년자 2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간 6억까지 공제받아요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그러면 제일 먼저 결혼 오늘 결혼했다 오늘 가서 혼인신고했어 혼인신고하자마자 얼마를 먼저 증여를 하고 6억을 증여하고 거기서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날 때마다 얼마씩 6억씩 6억씩 증여를 차근차근 해놓으셔야 돼요 여기서 10년이라 하니까 내가 증여를 했으면 정부는 몇 년 안에 다시 팔면 이걸 부당한 행위로 본다는 얘기인가? 10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증여세가 10년이니까 그 부정한 행위도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바꾸자 그래서 내년부터 10년으로 바꾸게 됐던 거예요 직계 전속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를 받았을 때는 5천만 원 단 미성년자가 증여를 받았을 때는 2천만 원 그런데 직계 비속으로부터 부모가 증여를 받았을 때는 5천만 원 그러면 미성년자인 자녀로부터 부모가 증여를 받았을 때는 얼마까지만 공제해 준다 누가 이 청이라고 그래요? 미성년자 없어요 이거는 자녀가 부모에게 줄 때는 미성년자가 부모에게 주든 미성년자가 아닌 사람이 부모에게 주든 자녀가 부모에게 줄 때는 무조건 5천 미성년자라고 해서 부모는 2천이 아니에요 받은 사람이 미성년자일 때만 2천 받은 사람이 미성년자일 때만 2천 준 사람은 신경 쓰면 안 돼요 받을 때 누가 받았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요 그런데 왜? 기타 친족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간 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이제 51번 사례부터 분석해 볼게요 그 밑에 바로 보면 팁이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잠깐 볼게요 출양한 자인 경우에 양가 생가 모두 해당합니다 받으면 부모가 출양한 자에 대해서는 양가 양가 또 생가 모두 해당되고 출가녀인 경우에도 친가에서는 직계 전속과 전속과의 관계 시가에서는 직계 비속과의 관계만 해당이 됩니다 이거 뭐냐면 결혼해가지고 나가면 결혼해가지고 나갔을 때는 내 부모하고 내가 결혼해서 출가했어 그러면 부모가 나한테 증여했을 때는 얼마란 이야기인가 5천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있을 때는 이제 그때는 시가에서 시댁에서는 그쪽에서는 나와 직계 비속 내 자녀하고 나하고만 해당이 돼요 그러면 시부모하고 나하고는 직계 좀비속 아니란 이야기인가 아니란 이야기인가 시부모 시부모하고 며느리는 직계 좀비속과 아니다 직계 좀비속은 아니다 그러면 결혼식 할 때 며느리 될 분한테 시부모님이 다가가서 어깨를 도둑도둑 하면서 어떤 말을 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너는 내 딸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가 너를 내 딸같이 생각할란다 그러니까 내 딸이다 그런가요? 딸같이 그러지 딸 아니에요 직계 좀비속 아니에요 딸같이요 같이 너는 내 딸이다가 아니에요 내 아들이다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내 아들같이 생각할란다 이러지 내 아들로 삼으란다 이게 아니에요 발음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서 첫 만남에서 이제 너를 내 딸같이 생각할란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금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시부모하고 며느리의 관계는 직계 좀비속 간이 아니라 기타의 친족 간이에요 그러면 사이하고 장인 장모의 관계도 기타 친족이란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직계 좀비속이란 이야기인가요? 기타 친족밖에 안 돼요 왜 저 부모와 왜 손자는 직계 좀비속에 해당합니다? 그럼 외가 쪽에 외가 쪽에 있는 할아버지 그럼 예를 들어서 외가 쪽에 있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는 직계 좀비속이란 이야기예요 친가 쪽에서 친가 쪽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도 이것도 직계 좀비속이에요 그럼 이제 볼게요 작년에 성년인 아들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했는데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5천만 원가는 공제되니까 안 내겠죠? 그런데 올해 5천만 원을 내년에 5천만 원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가요? 5천 더하기 5천이니까 1억이죠 1억에 대해서 내야 되고 또 그다음 년 때 되면 1억 5천에 대해서 내야 되겠죠 먼저 낸 세금은 기납부세계로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뒤로 또 한번 넘겨보시죠 증여재산 공제로 다시 한번 가보죠 이제 여기서 조금 헷갈릴 거예요 2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7천만 원을 증여받고 5천만 원을 증여재산 공제를 받아 2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았죠 최근에 할아버지로부터 여기는 아버지고 여기는 할아버지로부터 1억 원의 사업자금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5천만 원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어떤 분 없다 어떤 분 있다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나하고 무슨 내가 여기서 나 나하고 무슨 관계니까? 직계 전비석 직계 전비석이니까 둘이 합쳐서 5천이에요 10년 동안 둘이 합쳐서 5천이니까 이미 아버지한테서 5천 공제 받았으니까 할아버지한테서 10년 안에 또 받으면 5천 공제는 안 돼요 그대로 1억에 대해서 그대로 고스란히 세금을 다 내야 돼요 사람마다 받는 게 아니라 직계 전속으로부터 받는 거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부모나 할아버지는 내 전속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나에게 준 것은 윗사람들을 통틀어서 5천밖에 안 돼요 그럼 이 경우는 5천을 따로 공제받을 수는 없어요 더 이상 공제를 못 받아요 53번 사례 이거는 이제 금방 아실 거예요 작년에 부친으로부터 5천을 증여받고 올해 모친으로부터 5천만 원을 또 증여받을 때 둘이 합산되나요? 부친과 모친은? 여기는 나 둘이 합쳐서 직계 전속 그러면 둘이 합쳐서 5천이니까 또 공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둘이 합쳐서 5천밖에 안 돼요 두 사람 합쳐서 5천만 부모는 두 사람 합쳐서 5천밖에 안 되겠습니다 증여 세율도 상속 세율하고 똑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오늘 부모에게 1억을 증여받았어요 오늘 1억을 증여받았어요 그럼 부모에게 받았고 제가 나이가 20이 넘었으니까 얼마 공제되는가? 5천 5천 하면 남는 게 5천 5천 남았네요 5천 여기 해당되네요 그럼 곱하기 10% 10%니까 얼마? 5, 100 500만 원 세금 내시면 돼요 이렇게 내면 돼요 그래서 계산할 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에게 오늘 한 20억 증여를 받았어요 20억 증여를 받았으면 그러면 나는 20세가 넘었으니까 얼마 공제하고? 5천 그럼 남는 게 19억 5천 곱하기 19억 5천이니까 여기네요 곱하기 40% 빼기 1억 6천 1억 6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세금이 얼마라고 상담하시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우리 부동산 계산기 연습한 게 있잖아요 그 계산기에다가 총 전체 금액 20억 넣고 누구한테 받았는가 직계 전속이라는 것만 딱 클릭하고 계산 눌러버리면 계산 떨어져요 계산 바로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신고 세액 공제라는 걸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금액보다는 훨씬 한 10% 정도는 줄어들어요 이 금액보다는 한 10% 정도 줄어들어요 왜 줄어들냐면 세금을 신고할 때 신고 세액 공제라는 게 있어요 신고 세액 공제 그래서 신고 세액 공제라는 것은 3개월 안에 제대로만 신고하고 신고하면 지금 당장 세금을 내야 되는가요? 신고만 해놓으면 되는가요? 신고만 하죠 신고만 해도 세액 공제라는 혜택은 있어요 이 정도 하시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증여 재산에 신고한 납부로 가봐요 마지막 페이지 왔네요 드디어 왔네요 드디어 증여세 신고는 우리 상속세는 상속을 받고 상속 개시리 속한 한 달에 말일부터 몇 개월 안에 해야 되고 6개월 그리고 몇 개월 기다리고 9개월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증여는 몇 개월 안에 신고하고 3개월 3개월 안에 신고하고 기다릴 때 몇 개월을 기다린가 봐보세요 양가락 2번 봐보세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증여세 과세 표준 신고 기한으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랬는가요? 6개월이에요 그러면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하고 우리는 6개월을 기다리셔야 돼요 6개월을 기다리시면 정부가 전체 세금을 다시 계산해 봐가지고 6개월이 되도록 보니까 이거 맞네? 그러면 그냥 결정 통지를 그냥 그 금액으로 해주고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조사해가지고 세금을 정정해서 다시 보내줘요 분할납부나 연부연납부 이것도 상속세하고 똑같아요 천만 원이 넘으면 2개월 동안 나눠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증여세, 분할납부, 연부연납부 그런 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니까요 일단 증여세 상담을 할 때는 누구한테 증여를 받았는가 누구한테 증여를 받았는가 이건 먼저 확인하시고 오늘 증여받기 전에 몇 년 전에 증여받은 게 있는가 10년, 10년 전에 받은 게 있는가 그거 두 개 합산해가지고 증여세에 계산해 주시면 돼요 증여세는 우리 부동산 계산기를 활용해가지고 계산하시면 증여세는 무조건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상속세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상속세는 부동산 계산기에 상속세 계산할 수 있는 계산 방식이 있어요 계산을 하더라도 상속세는 그렇게 상담하시면 큰일 나요 상속재산을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한은 상속세를 함부로 상담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증여세까지는 상담을 해 줄 수는 있지만 상속세는 상담할 때 조금만 주의를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멘트가 나왔네요 마지막에 멘트가 어떤 건가 봐보세요 왜 제가 이 멘트를 썼냐면요 오늘은 자신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라 그랬어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이렇게 할 거다 계획을 잡아놓고 그 계획을 잡아놓고 실천하시면 분명히 그 원하는 대로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023년에는 이제 실무의 현장에 나가가지고 내가 2023년에는 얼마 정도의 재산을 내가 볼 거다 그럼 그 목표를 먼저 세우세요 목표를 딱 세워놓고 내가 얼마를 볼 거다 목표 세우고 그걸 보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표는 내가 달성할 수 있을 것보다 조금 더 과하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1년에 예를 들어 100억이다 100억은 좀 너무 과하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1년에 지금 내가 내년 2023년에는 1년 목표를 한 연 5억으로 찾겠다 그리고 5억을 먼저 잡아 그리고 어느 정도 실천이 돼가면 5억이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 실천이 돼갈 때쯤 되면은 플러스 알파 다시 정정해가지고 다시 추가로 얼마를 하겠다 첫 번째로 먼저 달성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처음에 달성을 제가 결혼했을 때 처음으로 저는 통장에 70만 원인다 결혼 생활할 때 70만 원으로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통틀어봐도 저는 집도 없었어요 그 집이 저희 아버님 집이었거든요 전세 자금도 없었어요 그래서 딱 신혼여행 갔다 와서 집에 와서 다 털어보니까 주머니 다 털고 통장 다 털어보니까 70 얼마 있더라고요 야 이거 깎아봤더라고요 이거 깎고 이 달도 생활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죠 저는 그 통장에다가 제가 1년이에요 1년? 1년인가 5년? 아 5년이네요 5년 안에 통장에다 현금 1억을 넣어주겠다고 그랬어요 현금 1억 그래서 1년에 2천만 원씩 2천만 원씩 1년에 넣어가지고 5년이면 1억을 만들어주겠다 채워주겠다 그랬을 때 그 2천만 원이 8개월 정도 되니까 채워줬어요 그걸 채우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다른 거 쓰는 거 안 쓰고 내가 또 예를 들어 저녁에 알바로 학원 강의도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5년 되기 전에 제가 1억을 모은다고 했는데 1억을 5년 되기 전에 사실은 모았어요 그 전에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씩 하나 지켜갔는데 아직 못 지킨 약속이 하나가 있어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못 지킨 거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어떤 게 있냐면 월 1억씩 번다고 했던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있어요 월 1억 근데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월 1억씩 내가 만약에 벌어보고 싶은 게 나중에 부동산 투자를 하든 주식을 투자하든 다 합쳐서 내가 한 달에 벌 수 있는 걸 월 1억을 벌어보고 나는 모든 걸 끝내란다 그래서 1억을 벌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강의를 못 하니까 안 벌고 있는 거예요 안 벌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하다 보면 볼 수 있죠 그걸 보려면 좀 나쁜 짓 좀 해야 돼요 좋은 행위를 하면 그렇게 좀 두루기 힘들어요 그래서 나쁜 짓 해가지고도 볼만하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합당하게 내가 볼 수 있는 정도껏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해보시고 그래서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이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내가 1월 1일 1월 1일부터 바로 실천을 들어가셔야 돼요 1월 1일부터 들어가서 내가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내 통장에 얼마 현금을 만들겠다 딱 만들겠다 그랬을 때 현금을 진짜 그걸 만들려고 노력하면 진짜 돼요 그거 다 돼요 안 되면 방법이 있어요 매일 매주 로또로 사는 거예요 진짜로 로또 사는데 갑자기 12월 말에 가서 로또 당첨될 수도 있잖아요 될 수도 있다니까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진짜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 중에 하나를 어떤 방법이 나한테 어떤 게 나한테 돌아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만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무 같은 경우도 절대로 뭔가를 누가 물어보면 저는 모르는데요 저희는요 그런 거 잘 몰라요 이 말만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회해가지고 다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실세클럽에 들어오셔서 자료 검색하는 능력들이 엄청 늘으셨을 거예요 검색해가지고 찾는 방법 어디 가서 어떻게 찾는지 어떤 자료를 내가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알게 되셨을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인터넷 상에 검색하면 나올 수 있는 자료로 제가 올려드려요 인터넷 검색에도 안 나오는 자료를 올려드리면 아주 답답할 거예요 찾지를 못하니까 찾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자료 찾을 수 있는 걸로 올려드리면 그걸 찾아가지고 스스로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보시면 실력이 많이 늘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배웠다 해서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걸 누군가에게 한 번 말을 해야만 내 것이 돼요 누군가하고 말을 해야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번씩 이런 스터디도 한 번씩 해보시고 누군가 조장이 돼가지고 이걸 이끌어 한 번 가보고 이 책이 아니라 다른 책을 가지고도 한 번 서로 한 번 고민도 해보시고 아마 그런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실무 끝나고 나도 아마 학원에서 전체적으로 실무하고 관련된 방을 만든다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저한테도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 좀 있어주면 안 되냐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엉터리 이야기를 하면 정정을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건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후배님들을 위해서 강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으니까 혹시 나중에 도움 받을 일 있으면 직접 전화를 주세요 전화를 주시면 밴드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소통을 해드릴 테니까요 제가 모른 척은 안 할 거예요 사고 나기 전에 사고 나기 전에 미리서 연락을 주시면 방법은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사고가 난 다음에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전에 미리서 연락을 해주시면 상담을 해드릴 거니까요 꼭 좋은 쪽으로 계획도 잘 잡으시고 또 내년에 진짜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내년 이맘때쯤에서 다시 한 번 내가 1년 계획했던 게 이거였는데 내가 이렇게 달성했다 그리고 달성했던 것도 한 번씩 보여주시고 그렇게 한 번 해보시길 바라네요 7주 동안 잘 따라오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남은 게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남은 게 없더라도 다시 한 번 강의를 다시 한 번 제 강의를 들어보면서 다시 들어보면서 복습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네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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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